안녕하세요. 시드몰 고객상담실 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사랑해주시는 징크크림을 사용하시고 정말 감사한 후기를 남겨주신 고객님이 계셔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목은 진짜 후기 고마워서 남깁니다. 입니다. 네, 제목을 보니 저도 이렇게 소중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드네요. 그럼 읽어볼게요. 원래 피부가 건성인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서 오일을 하나도 안 썼더니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고 여드름도 더 나더군요. 알로에 에센셜, 수분크림, 징크크림으로 기초 싹 바꿨고 첫 한 달은 점점 줄어드는 듯하더니 두 달째부터는 옛날 피부로 돌아가서 아예 아무것도 안 나는 피부가 되었습니다. 잠 못자고 하면 하나씩 올라오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두 통 당장 더 구매했어요. 저는 아침 저녁으로 징크크림에다가 녹차씨 오일, 이것도 시두물, 한두 방울 섞어서 매일 써요. 얼굴 전체예요. 앞으로 영원히 쓸 것 같아요. 전 징크가 정말 잘 맞나 봐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징크크림이 고객님 피부 고민에 좋은 도움 드린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. 네, 저도요. 앞으로 시두물이 고객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